네 이번 시간에는요 프랑스어의 소유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형용사란 무엇이냐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들이 되겠는데요 영어로 치면 my, your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표현들입니다 영어를 일단 한번 보시죠 자 my book, my books, my house, my houses 자 이렇게 4개의 표현을 적어봤는데요 왜 4개의 표현을 적었느냐 자 이렇게 4가지의 표현이 프랑스어로 하면 각기 다른 소유형용사를 갖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목리브흐, 매 리브흐, 맘에 종, 메메종 자 이렇게 4개의 표현인데요 이것 중에서 소유형용사를 골라보자면 목매마메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영어로는 my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뭐다? 목매마메다 자 그 중에서 복수를 의미하는 매, 매는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목마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영어로는 my이다, 프랑스어로는 뭐다? 목마메 중에서 골랐습니다 자 어떻게 골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적은 리브흐는요 책이라는 의미인데 남성명사죠 그래서 남성명사에는 몽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붉은색으로 적은 매종,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마메종,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수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 똑같이 매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마메가 my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로는 my 하나에 불과하는데 프랑스어는 3개씩이나 있으니까 혹은 4개씩이나 있으니까 너무 어렵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my는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쉬운 표현입니다 맞죠? 영어 공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my가 어려워서 영어가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쉬운 표현입니다 굳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10원짜리 표현 my 자 그런데 목마메는 어떠냐 3배가 됐으니까 30원짜리 표현 우리가 어려워진 것 같지만 기껏해야 30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my는 목마메다 그러면 your, his, our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이 표현들이 각기 다시 4개씩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주, 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나의 것들이라고 말할 땐 목마메를 쓴다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희 것 할 때는 똥따테 그의 것, 그녀의 것은요 공통으로 송사세를 씁니다 자 우리의 것 하면 노트, 노트, 노 당신의 것 하면요 보트, 보트, 보 그리고요 그들의 것, 그녀들의 것 하면 르흐, 르흐, 르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마지막 게 가장 쉽네요 똑같으니까요 르흐, 르흐, 르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한번 외워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표현들은 결코 실제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표현을 사용하려면 실예문에서 이것들이 쓰이는 것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사가 남성명사인지 여성명사인지도 동시에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만 이 표를 우리가 한 세 번 좀 따라해 봐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지문을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명사 앞에 등장하면 아 이거 소유형사구나 내 거, 니 거, 걔 거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익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? 그렇죠 목맘의 똥따떼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말해보면요 그의 것, 우리의 것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90% 이상 뭐가 나오느냐 니 거 아님 내 거, 내 거 아님 니 거 아님 내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맘의 똥따떼만 가지고도 소유형형사는 일단 90% 정도는 처리가 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? 구애의 영역 여러분들이 입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